제가 임신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겐 제가 아니고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가 진료받던 병원과 연계되어 있던 사진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벤트를 했냐면 이 병원에 다니는 고객님들은 우리 사진관에서 무료로 만삭사진을 찍게 해준다는 거였어요.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 이벤트에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당첨이 또 됐대요. 당첨돼서 너무 좋다. 당연히 완전히 무료인 줄 알고 이제 갔죠. 그런데 갔더니 이제 사진을 주긴 주는데 뭐만 주냐면 딱 한 장만 주는 거예요. 딱 한 장만 기념으로 주고 나머지 사진 추가 구성 같은 거는 다 추가로 돈을 주고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당연히 굳은 마음을 먹고 그것을 사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편지를 이렇게 쓰도록 시키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사진 찍기 전에. 엄마는 메이크업이랑 옷을 입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아빠는 여기서 태어날 아이한테 편지를 쓰래요. 그런데 이제 사진을 열심히 찍었어요. 편지를 썼던 건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게 막 한 두세 시간 정도 사진을 찍고 나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봤더니 이 상담실로 딱 들어가니까 우리 상담실장님이 영상을 하나 딱 틀어주는 거예요. 막 이루마 음악 같은 거 뒤에 딱 깔아주고 그러면서 애기 심장소리부터 병원이랑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을 받았나 봐요. 애기 심장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뱃속에서 자라가는 모습 그리고 만삭사진 찍은 모습이 되게 감동적으로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이 태어날 아이를 향한 사랑 고백이 적힌 편지를 편지가 영상에서 쫙 흘러나오면서 그때 아버님, 아버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미 감동을 거의 한 80% 받았어요. 애기가 막 이렇게 자라가는 사진을 보면서 이미 감동을 받은 상태에서 그 편지를 딱 읽으니까 얼마나 이 가슴에 찡한 그 울림이 있었겠어요. 결국에는 그거 다 샀습니다. 마케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저에게 이루어졌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썼었냐면 이제 우리 아기 태명이 진영이었는데 우리 진영아, 네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아이건, 네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건, 네가 건강하건 그렇지 못하건, 네가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간에 나는 너를 이미 사랑한다. 우리 엄마, 아빠는 너를 이미 너무 기뻐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적었어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너무 감동적으로 써버렸어요. 그 마케팅이 안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도 있지 않은,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내 눈으로 보지 못한, 혹은 사람으로서의 형체를 다 하지 못한 그 존재가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 그런 것을 경험해본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과 많이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무슨 짓을 나한테 할 줄 알고 내가 이미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얘가 뭔가 착한 짓을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잘한 짓이 있다거나 나한테 효도를 했다거나 용돈을 줬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이미 내 자식인 겁니다. 그런 신비가 있죠. 물론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고서 제가 얼마나 그 사랑을 잘 실현했는가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그때 당시의 그 마음 자체는 무조건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창세 전이라는 말은 창조 전이라는 말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영원의 상태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과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빅뱅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영원의 조망 안에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부모가 그 뱃속에서 아직 세상을 보지 못한 나와 아직 눈도 못 마주쳐본 그 아이를 이미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우리가 뭔가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고 행위의 결과로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지,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또 딴 짓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냥 선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를 떠날 것, 자기를 배반할 것, 죄 지을 것에 대해서 다 알면서 왜 뭐하러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철학적인 질문은 잠시 뒤로 하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행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선택할 수 있다면 혹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일지 알고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이런 거 말고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를 사랑할게. 이런 거 말고요. 아무런 사전 지식, 지금의 우리 안에 우리의 자녀가 없다고 생각하고 혹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라면 아직 실체가 없으니까 더 상상하기 쉽겠죠.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영광이 되고 좀 나한테 잘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싶겠죠. 이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배신한 그런 행위가 없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그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누구도 자기한테 해를 끼칠 그런 사람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냐 하면 하나님에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분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그냥 그분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분이 선택하신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다고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바로 그 이유가 그냥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그분의 기쁨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극률과 은혜의 대상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미 그 받아들임의 대상으로 정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현실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그다지 거룩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난 여전히 너무 죄투성인 것 같고 내 인생은 꼬여버린 것 같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지?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뒤죽박죽일 수 있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때로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펼쳐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물론 성경에도 이렇게 자기의 인생이 마치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낭비된 것처럼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처음 부른받았던 그 나이가 75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75살에 하나님께로부터 한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그리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줄게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75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태의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 아내도 지금 벌써 65살인데 어떻게 우리 사이에서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져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흘러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바로 99세 때 아브라함이 임신해서 100살이 되어서야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을 주셨던 그날로부터 약 35년이 흘러서야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첩에게서 자기의 자녀를 낳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소비되는 것처럼 낭비되는 것처럼 하나님 처음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십니까? 라고 했던 그 허송세월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자그마치 35년이나 되었다고요. 여러분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혹시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오래된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이라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는 사람은 40살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파라오의 왕자로, 파라오의 아들로 그렇게 키워졌죠. 그리고 나머지 40년, 그러니까 80세까지는 광야를 떠돌면서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모세를 부르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바로 80살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망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80살이 돼서야 하나님이 부르시다니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진작에 좀 쓰실 것 같으면 젊은 나이에 선택해서 좀 쓰시지 어떻게 다 늙음하게 80세의 글을 불러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 때는 그 시간, 그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란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굉장히 충실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교적 종교적 열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도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이러 가는 길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이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데로 눈을 돌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혹은 모세처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갑자기 부름을 받기도 하고 이 사도 바울처럼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형시키는 그 일을 하기도 하는 이 각각의 다양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자면 마치 그 35년의 세월을 80년의 세월을 수십 년 동안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곳에 자기의 삶을 들인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영원한 계획 속에 택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큰 꿈을 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만삭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 점으로 놓고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한 시점으로만 놓고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 쟤는 안 돼. 야 쟤는 안 돼. 쟤는 아니야. 하나님이 다 구원해도 쟤는 아니야. 쟤는 절대로 못할 거야. 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다 구원할 수 있거든. 그런데 나는 못해. 왠지 알아? 나는 아니야. 그냥.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하심.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향한 그 선택하심이 지금 그 시점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그 시점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그 인생 전체를 그분의 것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그 가운데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순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같은 말인데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을 바꿔보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낭비되는 시간이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망가진 삶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야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난 뭔 짓을 해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거고 나는 뭐 하나님께서 다 옳은 길로 가게 하실 거야 라는 이런 오만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나된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이 내가 나의 능력이나 내가 어떤 무언가를 행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베풀어 드려서 내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감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겸손한 태도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꼬인 것 같습니다. 이미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것 같습니다. 나이는 차버렸고 이뤄놓은 것은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은 그냥 소비되고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느끼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고 당신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의 이 말을 듣고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창세 전부터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그 영혼 속에서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음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마음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런 마음이 아직 이런 확신이 나에게는 희미하게 있습니다. 나는 선택받지 못한 것인가요? 라고 가슴 아파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100세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가 되어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사노바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확신을 주실 시기는 언제 어느 때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추구를 여러분들에게서 멈추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타이밍에 여러분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샘솟습니다. 찬양한다라는 말은 praise him, 칭찬한다. 그분이 하신 일을 칭찬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어떠한 행동이나 나의 어떠한 조건이나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 속에서 그냥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만약 내 행위로, 만약 내 행동으로, 만약 내 삶으로 나의 영원한 그 운명의 당락이 결정되어진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로만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거룩의 길을 걸어가 보자. 이제부터 나와 함께 이 아름다운 영광의 길을 걸어가 보자.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보자. 라고 그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민망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날 받아주실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받으셨고 이미 여러분들을 그 마음 가운데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저 반응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느끼고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나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신을 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